전북불교대학 흩불려고 전북불교대학 목풀이끌이 갈건데요 직원지임 고정시장 네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가야지 옆 사람하고 반대표 그렇지 옮기고 옮기고 협동심이 굉장히 필요할게요 공짜만 해야 됩니다 준비 카트만 준비 밑으로 밑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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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황 자조들이 잘 못 받아 밀어 밑으로 밑으로 위로 수영권 조리하고 한국의 대학 수영권의 대학 승진! 열심히 공연해 주십시오. 조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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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수입니다. 2위리 불교니아 화이팅! 남원 불교니아 화이팅! 줄두리! 2위리 불교니아 화이팅! 2위리 불교니아 화이팅! 일리 불교니아 화이팅! 2위리 불교니아 화이팅! 마지막 유로! 밑으로 위로 전북 공유의 약속이 자 2위불위원회에 넣으면 전북 공유의 약속이 결승 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솔직히 응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위불위원회에 꼭 이길 바랍니다 화이팅 전북 공유의 약속이 이겨주십시오 화이팅 자 어느 팀이 저러고들에서 가장 바라는 자유를 부르기 위해 하느냐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준비 잠깐만 잠깐만 공정하게 자 맨 앞에 계신 분은 공을 들고 저를 바라보세요 자 그렇게 해야 공정하지 자 반드시 차려 자 준비 자 응원의 방식 밑으로 밑으로 자 머리 흐려 잃어버려 칭찬이 자 이리 자 머리 흐려 머리 흐려 연습해서는 전동북에 대한 이겼습니다만 실전에서는 2위를 끌어내야 승리 잘 묶어주세요 2위를 끌어내야 승리 먼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동북이 일어나서 뒤로 곰다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동북이 일어나서 뒤로 곰다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위를 끌어내야 출발 방안 좀 차려 음악 주세요 풍선 참아 풍선 풍선 참아 방안 좀 출발 풍선 참아 풍선 참아 풍선 참아 풍선 참아 천천히 천천히 야 빠르다 맞출구가 맞출구가 오빠 자 1위 부족이야 3팀 남았어 3팀 3팀 2팀 2팀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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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팀 간발의 차단 이리동균 대화 순위 풍선이 터지고 출발해. 풍선이 터지고 양차 자 응원의 발수 벗길구가 덮어. 벗길구가 Jarjin 풍선 가져갔어, 풍선 ia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참 좋은 놀이저리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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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놀이저리 승리하셨던 예정입니다. 참 좋은 놀이저리 승리하셨습니다.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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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는 빠르게 1인분교 돼야지 빨랐는데 1인분교 돼야 완전히 개파하고 빨랐어요 막 손으로 붙잡고 뛰어보고 터지지도 않는데 출발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대표 세팅 여기 대표 세팅 나오세요 제일 자 세 분이서 결과되겠습니다 세 팀이서 준비 그리고 자자자 주목하세요 앞팀이 갔다 도착해서 풍선이 터지면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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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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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노린자의 승진! 준비! 호각선에 맞추시자 하고 호각선에 맞추고 줄 오시는 겁니다. 준비! 준비! 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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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 어허! 결국엔 결론이 되어 있지 않는다. 도라! 1 1 1 앉은 번호! 양쪽 앉은 번호 시작! 1 2 1 OK 맞았고 OK 자 장갑 끼세요 늦게 오신 분들 장갑 끼세요 호각 손이 맞춰 시작하고 호각 손이 맞춰 끝납니다 준비 1 2 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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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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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7 7 8 8 9 10 10 10 9 12 11 12 12 12 12 12 참조들이죠. 그렇지. 춘작동. 발을 버티라고 발을. 준비. 이 빨강선이 중심입니다. 빨강선이. 그리고 남원 여기서 넘어옵니다. 하나 둘. 참조들이죠. 준비. 시작. 일단 여기 3개. 여기 2개. 1라운드. 한 번 더. 첫 세트. 두 번째 세트. 시작. 여자분은 1불교에 대한 일단 6개. 여기는 4개. 준비. 자, 남자분들. 네네네네. 참조들기 전에 누구세요? 김길진입니다. 오늘 자신 있으십니까? 네. 1불교에 대한 누구십니까? 신호방순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준비. 시작. 응원의 박수. 참조들이죠 응원의 박수. 준비. 시작. 시작. 5개. 1개. 자, 2차전. 준비. 시작. 신호방. 오늘 전라북도 불교대야 전학. 한마음치 회원님께 초반 웃음은. 참조들입니다. 주민승. 이름이 뭐냐. 참조들기 전에 어떤거. 국한은 2개. 국한은 2개. 국한 2개 줄게. 초반 웃음 2개. 5개.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앉아.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내꺼 하나 더 하나 더. 사진 작아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자 주먹 주먹! 하나 둘 셋! 한 번 더! 화이팅! 오케이! 수고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되세요. 자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